대구 기업들은 비대면 방식 업무가 필요하다고 느끼지만 실제로 잘 활용하진 못하고 있었습니다. 대구상공회의소는 지역기업 313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약 77%가 언택트 업무 방식 필요성에 공감했지만 기업의 약 40%만 이를 활용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산업별로는 서비스업과 제조업, 건설업 순으로 활용 비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언택트 업무 방식을 도입하지 않는 이유로는 업종 특성이나 기업 규모상 어려움이 있고 비대면 방식이 업무 효율성을 저하하며 장비와 공간 등 인프라 구축 비용이 부담된다고 답했습니다.